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첫번째 소식입니다. 부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떠나는 배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바울 리포터 연결해보겠습니다. 바울 리포터 바울 리포터가 우리 연결이 조금 안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리포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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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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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같이 노를 저어주세요. 같이 영차 시작 영차 영차 아이고 다 도착했다. 네 현장에 나와있는 바울 리포터입니다. 저는 지금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날씨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배가 출발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여기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파도가 들이치기도 해서 배가 깔아앉을 뻔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안돼 안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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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바울 리포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 리포터 아 바울 리포터 지금 현장과 연결이 끊어졌는데요. 연결될 때도 다시 소식 전해드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산중앙교의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는 보니 하니보다 잘생기고 예쁜 와니하니가 우리 인연부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교회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전날 인터뷰도 하고 선물을 받아갔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성경학교도 좋습니다. 어 어 말씀드렸던 순간 끊어졌던 바울 리포터와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바울 리포터 리포터와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리포터 바울 리포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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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 아 네 아 현장에 나와있는 바울 리포터입니다. 아 저는 어제 타고 있던 배가 부서져서 지금 여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와 그거 참 다행인데요. 바울 리포터 몸은 어떠신지요? 아 사실 모두가 바다에 빠져 있어서 너무 추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추워해서 제가 사람들을 위해 장작들을 추워다가 물을 지피다가 그만 독사에 물리고 말았는데요. 어 여기 독사에 물린 자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린 자국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아 보이시나요? 네 아무튼 독사에 물린 자국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불을 지피는 모습을 잘 보고 이웃을 섬기려 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독사에도 물렸지만 하나도 다치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와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도 않고 아무치도 않았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확실히 도와주시는 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바울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후의 시간도 잘 기다려 무사히 로마로 도착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로마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장에서 바울 리포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속보입니다. 속보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음 소식은 유년부 김태환 전도사님의 나이인데요. 아 나이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멜리데 섬에 있는 바울이 지금 막 탈출해 로마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울 리포터가 로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리포터 아 지금 바울 리포터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쪽 소리가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함께 바울 리포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바울 리포터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바울 리포터 아 네 너무 작아서 또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조금 더 힘을 합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울 리포터 어 아 네 네 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바울 리포터입니다. 네 저는 지금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보이시나요? 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편지도 쓰고 열심히 열심히 기도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제가 어제 우리 유년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웃을 섬기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행동하셨을까 잘 생각하고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을 잘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바울처럼 저처럼 이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작은 바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년부 친구들 멋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현장에서 바울이었습니다. 안녕 네 바울 리포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울 리포터의 말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마에 있는 바울 리포터처럼 우리 주변에서 이웃들을 섬기는 멋진 바울들을 초대하는 바울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다 같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이웃을 섬기는 바울들을 만나는 시간 바울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라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징징이입니다. 충성 안녕하세요 저는 맛있는 요리를 요리하는 박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평초등학교 6학년 1반 노른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여기 나오신 세 분은 모두 매일 바울처럼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멋진 분인데요.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멋지고 늠름해 보이는 군인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한 이웃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성 우와 가장 멋진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위해 군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요리사님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있나요? 네 저는 제 요리를 드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요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 요리를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듭니다. 어떻게? 아니 아니 어떻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 그러고 보니 정성이 가득 담긴 맛있는 요리를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죠.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식 하나로 나빴던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요리를 만드는 것도 분명 이웃을 섬기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학생인 것 같은데 예쁜 교복을 입고 있네요. 자 학생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있나요? 네 저는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끔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 제가 아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예쁜 말과 행동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제 말과 행동을 통해 기분이 나빠하지 않도록 친절하고 다정한 말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와 그거 참 어른인 저도 하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는 어때 친구들은 어때요? 어떻게 저보다 더 멋진 학생인 것 같아요. 자 네 지금까지 매일 바울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자 이분들은 보니 저도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바울처럼 멋지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느덧 이제 뉴스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모두 가슴에 손을 얹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웃을 섬겼던 바울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바울들을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바울이 한 사람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또 변화된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사람. 내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멋진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피 유피 뉴스의 유현희 강아지 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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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